호르몬을 좀 이렇게 보강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거죠. 사실 성장 호르몬을 채우는 방법은 생활습관과 관련이 있습니다. 첫번째 비결이 뭐냐면요. 바로 적당한 공복감을 가져라 입니다. 우리가 이 성장 호르몬은요. 이 성장 호르몬은요. 적당히 공복감이 있을 때 그리고 운동이 끝난 후에 더 촉진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인데요. 이게 에너지원이 고갈이 되가지고 내 몸이 뭐가 더 필요하다 필요하다 할 때 더 성장 호르몬이 올라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살짝 에너지원이 부족할 때 더 많이 생기게 되는 거죠. 과식하지 말고 약간의 공복감을 계속 느끼려면 우리가 군것질 하잖아요. 그걸 일단 딱 끊어야 될 것 같아요. 힘든데. 쉽지 않아요. 힘들지만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너무 많이 먹게 되고 또 고열량의 식사를 하게 되면요. 이 소화시키고 또 이 체내에 있는 지방을 연소시키기 위해서 결국에 성장 호르몬이 많이 사용이 되고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이 공복감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는 게 너무 좋겠고요. 이어서 두 번째 비법은요. 탄수화물 대신 단백질을 먹어라 입니다. 또 탄수화물을 많이 먹게 되면 혈당이 급격하게 올라가게 되니까 또 인슐린이 막 분비가 되기 시작하잖아요. 이러면 인슐린 분비로 인해서 성장 호르몬의 분비가 덜 되기 때문에 탄수화물보다는 단백질 위주로 식사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네, 지금 열량을 좀 줄이고 공복감을 좀 유지하는 식사 얘기를 드렸다면 성장 호르몬을 분비시키는 세 번째 비결은 바로 운동입니다. 운동입니다. 너무 뻔한 얘기인가요? 하지만 중요하죠. 운동을 하시는 분들은 다 알겠지만 운동하고 나면 다음날 근육이 뻐근하죠. 근육이 손상이 되면 그걸 회복하는 과정에서 근육이 커지고 몸이 좋아지는데 이때 나오는 게 바로 성장 호르몬입니다. 즉 손상된 근육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성장 호르몬의 분비가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 성장 호르몬은요. 가만히 있어도 계속 나오는 물질이 아닙니다. 나올 수 있는 환경과 그 흐름이 중요한데 이런 타이밍은 바로 우리가 공복감을 느낄 때 그리고 운동을 할 때 그리고 좋은 식습관을 유지할 때 성장 호르몬이 나오는데요. 특히 좋은 잠, 숙면을 취하는 것도 성장 호르몬의 필수다. 생활 습관을 이렇게 바꿔야 된다. 말씀드립니다. 운동, 숙면, 소식 이게 중요하다는 말씀이신데 이게 하루 이틀은 돼요. 이걸 지속적으로 하는 게 정말 어려운 건데 이런 기본적인 것들을 지키는 것이 내 몸의 성장 호르몬을 막 샘솟게 하는 그런 방법이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근데 저는 뭐 노화를 막는 시크릿 루틴이라고 해서 뭔가 거창 대단한 게 나올 줄 알았는데 의외로 우리 일상 생활 속에서 뭔가 바꿀 수 있어서 그건 좀 다행인 것 같기도 합니다. 어려워, 어려워. 또 제가 주위에서 보면 좀 이렇게 젊게 사시는 분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 보면 뭔가 좀 생활 패턴이나 이런 것들도 좀 다르신 것 같기는 해요. 영향이 있을까요, 그게? 네, 이와 관련해서요. 미국의 하버드대에서 되게 흥미로운 실험을 한 게 있는데요. 이 심리학자 랭어 교수가요. 이제 75세에서 80세의 노인을 데리고 1979년에 외딴 시골 마을에서요. 수도원에다가 이제 이분들을 다 데려다 놓고 이제 1959년, 마치 20년 전인 것처럼 생활을 한번 해보시라. 그렇게 일주일 동안 생활해보시라라는 실험을 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요즘에 리얼리티 프로그램 보면 이렇게 합숙해놓고 생활 모습을 보는데 20년 전으로 돌아가서 그때처럼 생활하라면 전 죽어요. 30대잖아. 말술을 먹을 때 안 돼. 그런데 그런 뜻이 아니고 그러니까 70대면 50대의 그런 젊음을 유지하면서 그런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이제 환경을 좀 바꿔본 거였는데요. 실제 우리가 사실 20년 전, 20년을 시간을 좀 되돌릴 수 있다고 하면 설레기도 하고 신이 날 수 있겠죠. 특히나 이제 70대, 80대 분들은 더더욱이나 그러실 텐데요. 그런데 신체 나이를 직접적으로 20년 전으로 돌릴 수는 없지만 환경을 한 20년 전으로 돌려서 이렇게 실험을 해봤더니 실제 실험에 참가했던 노인들의 경우에서요. 행동에서 많은 변화들을 보였다고 합니다. 네. 혼자 있었을 때는 사실은 가족들의 도움을 받아야 이동이 가능했을 만큼 굉장히 좀 의존성이 컸는데 사실 그랬던 분들이 실험 후에 보니까 독립적으로 생활을 했고 자연스럽게 혼자 걸었고요. 실험이 끝난 일주일 후에도 청력이나 기억력, 악력 그리고 관절의 유형성, 걸음 관리까지 좋아졌다고 합니다. 놀랍네요. 실제로 20년이 젊어진 게 아니라 가정을 하고 상황을 만들고 그 안에서 일주일 생활을 했을 뿐인데 정말 많은 부분이 달라지고 변화가 확실히 보였습니다. 네. 우리가 일체의 유심조라고 하죠. 마음먹은 대로 가는 겁니다. 이 랭어 교수가 결론을 낸 게요. 결국에는 우리 발목을 잡는 건 신체의 노화가 아니라요. 아까 우리 이재용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내가 이 나이에 이런 마음가짐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위에서도 저분이 노인이니까 더 공경해야지 사실 이게 오히려 그 사람을 더 늙게 하는 거니까요. 이런 것들을 안 해야 됩니다. 맞아. 그러니까 보니까 우리가 지하철에서 보면은 이제 노약자 자리 양보할 때 보면은 썩내시는 분들도 계세요. 내가 그렇게 늙어보여! 그러는 분들도 계세요. 이런 게 영향이 있나 보네요. 맞아요. 기분 나빠하시는 분들 종종 보여서 양보도 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도와드려야 되겠네. 네. 뭐 어떻게 양보하지 마요? 아니. 아니 그 자리를 앉지 마 그냥 우리가. 그러니까 지나친 과보를 좀 걷어라. 그게 어떤 뜻인지는 아실 거예요. 네 맞습니다. 늙지 않는 법 스스로 늙었다고 생각하면서 여러 한계를 두기보다는 자꾸 자꾸 새로운 걸 추구하고 마음가짐 또 즐겁게 생활하려는 그런 기분 태도를 갖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또 이 시간을 통해 배웠습니다.